QM5 차량입니다.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고 해가지고요. 에어컨 가스 점검을 하고, 가스 주입을 하고요. 향균 1타까지 교환을 할 겁니다. 에어컨량은 550이면 600이거든요. 600g 넣어드렸어요. QM5 향균 1타 교환할 건데요. 다른 차들은 다 조수석에 있잖아요. 이 차만 유독 운전석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저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이 안쪽에. 이 커버 탈거하고요. 패드 탈거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버 탈거했습니다. 커버는 그냥 이렇게 당기시면 빠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얘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커버를 뜯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10mm 두 개 있어요. 두 개 풀러 주시고요. 커버는요. 커버는요. 이런 식으로 탈거 됐잖아요. 이 커버를 다 뜯으면 좋긴 좋은데요. 그럼 번거롭잖아요. 안에 배선 다 빼고 해야 되니까요. 이 커버를 완전히 뜯으면 좀 편하긴 편해요.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커버를 뜯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T25 볼트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있고 요쪽 하나 있어요. 이 커버를 뜯어야지만 저쪽으로 탈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T25 두 개 풀러 주시겠습니다. 이 커버를 뜯을 뜯겨주시면은 보시면은 커버를 빼주시고요. 빼게 되면은 잘 보여요. 이쪽은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밑에 있는 눌러서 빼면은 커버가 빠지거든요. 요 밑에 보시면요. 이 부분은 눌러서 빼게끔 되어있어요. 이 커버 탈거하면 이 안에 한경이 다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뭔지 찍어볼까요? 면식으로 탈거가 됩니다. 무진장 새카매요. 이러니까 에어컨이 많이 안시원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하네요. 에어컨 필터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집어넣을 거예요. 처음에 조립할때는 민망하더라도 누워서 잘 먹어요. 그런식으로 조금씩 넣으셔야 돼요. 다 들어갔어요. 지금 커버 커버 조립해 주시고요. 커버 커버 조립하실때는요. 위에부터 끼신 다음에 밑에 끼셔야 돼요. 커버는 이렇게 두개 탈거하시면 돼요. 이거 옆카바고 이거 밑에 커버잖아요. 이런식으로 탈거해야지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밑에 커버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밑에 커버는요. 여기 걸리는데가 있어요. 이쪽에. 여기 걸리고. 이쪽에 걸리거든요. 걸린 상태에서 피스만 두개 조이시면 돼요. T25 이렇게 조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조여준 다음에요. 이 커버 있잖아요. 이제 조립하시면 돼요. 다행히는 라이브 journ consisted 특별하게 볼트 없으니깐 손으로 두드리 끼시면 쭉 들어가요 마지막으로요 아까 10ml 클렸던거 있으니 두개 조립하시면 되요 그럼 마무리 되는겁니다 에센 차종은 다 힘들어요 어렵고 이제 마지막 커버 커버도 그냥 키식이에요 그냥 이쪽에 보시면 홈이 있잖아요 여기를 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땡겨보세요 걸리면은 이상 없는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